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화와 경제공간의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아시나요? 올해까지 3년 연속 세계 최고 부자로 선정된 인물인데요. 이 빌 게이츠의 재산과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1년 총 생산량인 gdp 중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참고로 콩고민주공화국은 대한민국보다 23배나 크며 7,750만명의 사람이 거주하는 국가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빌 게이츠가 더 많습니다. 이는 비단 콩고민주공화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여 개의 나라 중 1년간 국내 총 생산량이 빌 게이츠의 재산보다 많은 나라는 60개국 정도에 불과하며 세계 상위 1%의 재산은 나머지 99%의 재산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지역적인 차이가 매우 심합니다. 즉 지역적으로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은 어디이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화면의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화면의 지도는 1인당 GDP를 기준으로 국토의 면적을 왜곡하여 그린 지도입니다. 원래 크기보다 크게 그려진 지역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 반대로 원래 크기보다 작게 그려진 지역은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들은 북아메리카, 서부유럽, 극동아시아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 및 남부아시아 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간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매우 심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룩셈부르크 주민들은 아프리카의 브른디보다 평균적으로 300배나 많은 소득을 올립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이렇게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심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세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세계화는 지역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한 것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 간의 무역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개발도상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농산물, 광물 등을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화 현상으로 교역이 확대되면서 선진국은 2, 3차 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비싸게 수출하여 돈을 많이 버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1차 산업의 상품을 값싸게 수출하여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경제의 분업화 현상 때문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 및 연구소는 선진국에 있습니다. 반면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 공장은 개발도상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로 인한 막대한 수익의 대부분은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개발도상국은 인건비 정도밖에 벌지 못하게 되어 지역 간 경제의 격차가 커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산업을 생각해 봅시다. 커피에서 커피를 따는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커피 가격의 대부분은 커피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들어가고 커피 원두의 가격은 낮기 때문입니다.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종일 땀 흘려 일해도 선진국의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값을 벌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세계화로 인해 지역 간의 경제 격차가 매우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1부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평등한 무역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한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노력과 비정부기구 및 개인의 실천을 통한 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 간 협력을 통한 노력의 예를 보면 최근 국제연합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언 개발 목표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절대 빈곤과 기아 문제의 해결, 초등 교육의 제공,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 질병 퇴치 등 지구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을 목표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공간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부기구와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정 무역과 공정 여행입니다. 공정 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가 정당한 가격을 주고 유통한 제품을 선진국의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윤리적인 소비운동입니다. 즉 공정 무역 상품은 그림과 같이 중간 상인 및 소매상의 이익을 줄이고 해당 상품을 직접 생산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에게 최대한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상품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노동 인권과 환경 보호에 기여한 상품에도 공정 무역 상품 마크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정 무역 제품에는 커피, 초콜릿, 설탕, 의류, 축구공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정 무역 상품을 소비하여 개발도상국에게 큰 선물을 주기 바랍니다. 공정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외국인 여행객들이 쓰는 돈의 대부분은 선진국의 여행사, 항공사, 보험사, 관광 안내인에게 돌아가고 개발도상국의 여행 산업에 종사하는 운전사, 짐꾼, 청소부, 요리사, 식당, 종업원들은 아주 적은 보수를 받습니다. 공정 여행은 이러한 수익 구조를 깨는 여행으로 현지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입니다. 즉 여행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숙소나 식당을 이용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현지 주민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행입니다. 오늘은 세계화와 경제공간의 불평등에 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계화 시대의 생태적 경쟁력에 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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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